이거 이렇게 하는건가? 어디 하는거야? 여기 하는거야? 와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타이어 봐봐 이거 하면 이게 굴러가잖아 이게 이건 뭐지? 잠깐만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돈인거 같아 돈인거 같아? 응 봐봐 이거 돈이잖아 고마워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파는거구나 아니 너무 뽀뽀뽀 둘이서 잠깐 말해 방향을 아이스크림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자전거가 좋아요 둘다 형 이거 어떻게 된거야? 아빠 이거 떼주세요 로아 잠깐만 자 일단 아이스크림 여기 이렇게 놔두는 건가 봐 이렇게 놔둬서 아빠 맛있게 하는 거지 자 로아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? 무슨 아이스크림 빨개 아이스크림 줄게요 아 눌러서 이렇게 안 넣는 거야 짠 이건 뭐하는 거지? 봐봐 시럽 시럽 이건 뭐야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맛이야? 망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거는 캐러멜 너무 맛있어 흥 사실 대신 너무 맛있어 쉽게